아산시 보건소가 장마철 매개모기와 위생해충의 급증을 막기 위해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동지역과 읍면별 방역 소독 기동반을 구성하고, 하천변 드론 방역을 비롯해 주택가와 하수구, 공원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등에는 해충 터치기를 추가 설치해 위생 해충 방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가 장마철 매개모기와 위생해충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